광양 지역이 지난해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그대로고 신규 분양 시장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꺼내든 미분양 대책도 지역에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축공사가 한창인 광양시 마동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1월 1차 분양에서 700여 가구가 나왔는데 특별공급과 1, 2순위를 합쳐 210여 가구가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시행사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취소했던 곳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를 1년 전보다 2,300만 원 낮췄지만 이번에도 미달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 유일하게 일반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도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분양 시장에 찬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미분양 물량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광양 지역 미분양 주택은 1,604가구. 한 달 전보다 단 한 가구 줄었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10가구 중 4가구가 광양 물량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돌파하자 최근 정부는 10년 전 효과를 봤던 미분양 대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시장이 회복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CR 리츠입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회복될 조짐이 보여야 리츠 사업자들도 판단을 내려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리스크를 짊어지고 매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된 광양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적용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